도련님이 천자를 들여놓고 을 보시는 데 자 시 생천이 푸른 행사시 유효 피창하늘 천축시 생쥐 허여 금목수화를 맡았으니 영생한 물 따지 유현 비기며 극적색 북방 현묵한 물현 궁상각지구 통서 남북중앙 토세근누루왕 적은지 사방이 몇만리 하루가 황월집어 연대국주흥망성쇠왕 고래금집주 우치옹수 기자추구여건 홍범구주 널부롱 전원이 장구 거북울기라 삼경이치왕 거칠왕 유선 천지창할 시구 취지올 날일 억주 창생 격양가 강구연월 달월 오고시서 백가옵 적은 영상촬영 이해가 오일이 터디진 고일 쭉지 정지채극이 울적 이십팔수 하도낙서 진우 청강 별진 가려운 금야 숙채암가라 원앙금 침찰쑥 철쑥 철 때가 인축은 풍주 다열 춘추벌렬 의힌 월색 삼경야우탕 탐정에 베풀탕 부기공명 꿈받기라 포위안사 잘한 인생이유소가 지세월이 철로 올래 남방천리 불머지지 중고하래도 우서 공부자 착각한 도덕기왕 지사 가랑 상승이 추서 방지의 촌부기왕 낙하을 줘 백발이 장차 오거들면 소년 풍도 거둘소 당모간 천 찬바람에 백설 흐르강 산에 겨우동 오감에 불망 우거리 사랑 규주공 심처감 출장 푸융작이 하구구구 세워중어 왕윤옥 태부를 울린 저러한 고구구운 태도 일생 보아도 나무려 이 몸이 홀홀홀하라 천사만사 기롤성 이리저리 눈일다가 부지세월해색 초강 지천은 박대 못하나니 대전 통편에 범충렬 춘향과 나루과 단둘이 간저 범충렬 자로 놀아버지! 내가 중간에 한번 틀렸어도 고쳐서 불리신게 우리 단장님이 잘해서 이쁘게 구슬을 껴서 오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은 시간에 좀 더 오세요! 아멘 그리고 또 1 시간에 우리의 선 영상에 이 번역 한가지를 보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